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.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벨로코리아에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총 7명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려볼 예정입니다. 7분 중에서 2분에게는 제가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나이트코어의 BB21 올인원 키트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남은 5분들께는 UV필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. 추가로 구독자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벨로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벨로 글로벌 페스티벌 역대급 할인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단 3일 동안 진행한다고 하니까 벨로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혹은 눈여겨봤던 그런 제품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도 다양한 행사를 지금 이렇게 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행사 관련 공지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벨로코리아 측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구독 댓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